기독 NGO 월드비전이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인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비무장지대가 설치됐던 시리아 북서부에선 최근 러시아 시리아군과 반정부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180여 명이 사망하고 약 18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월드비전은 전 세계 회원국과 협력해 총 1천만 불 규모로 아동과 피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한국 월드비전은 30만 불을 우선 지원합니다. 한국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21세기에 여전히 전쟁을 겪는 국가가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21세기 전쟁을 겪는 국가의 공포로 아동과 피난민을 위한 긴급 구호사업을 추진하며